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최진우입니다. 남자는요. 매일같이 상처받습니다. 저 오늘도 상처받고 왔잖아요. 면도 때문에 근데 오늘은 제 피부가 오늘은 면도하지마 오늘은 좀 쉬어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방송해야 되고 외출해야 되는데 어쩌겠어요. 면도해야죠. 그래서 제가 찾은 아이템이 있어요. 피부 진정 기본이고요. 주름 개선에 미백까지 됩니다.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애터미 호무의 에너자이징 올인원 크림입니다. 저는 에너자이징 올인원 크림 딱 하나만 쓰거든요.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피부가 깔끔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. 아무래도 유기농을 모아서 모아서 만든 일명 힐링 콤플렉스 세살이 솔솔! 마땡연고 아시죠? 그 마땡연고의 주요 성분인 병풀 추출물 들어가고요. 그리고 항생, 항균 작용에 도움되는 어성초 들어갑니다. 펜넬 들어가고 마시멜로우, 바질에 심지어 캐모마일까지 들어가요. 이런 유기농 성분을 모아 모아서 만든 게 힐링 콤플렉스라는 거죠. 보습막을 만들어서 면도로 지친 내 피부에 진정 효과 주고요. 활력을 쫙 올리는 거죠. 에너자이징 올인원 크림은요. 스킨 들어가고요. 에센스, 에멀존에, 심지어 크림까지. 올인원이다 보니까 다른 거 바를 필요 없이 간편하게 세안하시고 발라만 주시면 되는 거죠. 여러 개 바르는 게 귀찮으셨던 분들, 그리고 바르는 게 너무 어려워서 안 바르셨던 분들한테 선물하기 제격인 아이템인 겁니다.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발랐을 때의 그 쫀쫀함, 그 쫀쫀함을 가지고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바르고 저거 바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꾸덕꾸덕하고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올인원 크림이니까 너무 편한 거죠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에 분사구가 두 개예요. 두 개의 노즐에서 쭉 짰을 때 블루젤 그리고 화이트 크림이 있어요.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백화점 갔을 때 똑같이 두 개의 노즐에 두 개의 색깔 형태, 두 개의 제형에 있는 크림이 나오는데 제가 느꼈을 때 달랐던 게 뭐냐면 유수분 밸런스나 아니면 속보습,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았던 게 뭐냐면 휴대성,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거든요. 헬스장이나 사우나 갈 때 꼭 챙깁니다. 근데 거기도 물론 스킨이 있어요. 근데 저가형 스킨의 특유의 그 향이 저는 너무 싫어서 애톰이 옴무에요. 옴문데 향이 너무 좋아요. 이렇게 딱 발랐을 때 오렌지 밭에서 구르다가 온 그런 향? 심지어 잔향은 우드 계열의 향이에요. 남성분들 진짜 많이 뿌리는 향수가 우드 계열의 향이거든요. 그런 향기 때문에 괜히 한 번 더 바르게 되는 거예요. 얼굴만 바르면 되는데 목에도 바르고 막 이렇게 바르거든요. 남편이나 남자친구분한테 화장품 선물해 주신 분이면 아실 거예요. 뭐 이거 발라라, 저거 발라라, 무슨 순서로 발라라 말하는 사람도 귀찮고요. 듣는 사람도 스트레스거든요. 귀찮은 날려버리시고요. 편리함을 선물해 주세요. 내가 운동을 좋아해서 간편한 거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귀찮은 거 싫어, 여러 가지 바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내가 면도를 했을 때 트러블이 좀 난다 하시는 분들이면 고민하지 마세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서 제가 써야 되는 입장이지만 만약에 선물해 줄 분이 있으신 사람이라면 고민하실 필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. 진짜 추천드릴게요. 내 남자친구가 연상남이면 연하남으로 연하남이면 아기 피부로 만들어줄 아이템입니다. 애터미엄무 에너자이징 올인원 크림이고요. 쇼호스트 최진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